저희가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한 지 6시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본 게 첫 번째 질문인데 외출을 못하는 디자이너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답변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해당 디자이너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헤어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머리를 잘 잘라야겠죠 고객의 심리적 부분들을 잘 케어 해야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하고 얘기하고 소통할 줄도 알아야겠죠 후배들도 양성해야죠 그리고 매장에서 오너러스의 역량 그러니까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오너러스의 역량은 내가 사용하는 자리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 내 매장에서 내가 내 고객을 받는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매출을 못하는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업적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많은 수의 고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면 1년이 끝났어요 그럼 내년도에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성장할지가 일단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정할 때 내 직업적,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을 못해 왜? 나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할 뿐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직업적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헤어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를 잘 자르려면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머리를 잘 자르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 이 기술력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디자이너가 노력해야 돼요 많은 수의 고객들이 없다면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를 잘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해야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근데 손님은 없어서 매장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어떻게 손님이 늘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머리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머리를 잘해야죠 내가 차를 잘 고치는 사람이면 차를 잘 고치면 돼요 어디 가서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는 당연히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도 똑같아요 그럼 그 뒤는 뭔가요? 상담 능력 상담 능력은 뭐예요? 상담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의 중요함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 원하는 걸 캐치해서 정확하게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뒤에 얘기했듯이 이 고객이 원하는 걸 가장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능력도 있어야죠 그래서 기술력과 상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당연히 지금 현재 내가 많은 수의 고객을 가져가지 못하고 디자이너로서도 힘들다면 무조건 트레이닝 해야 돼요 기술력과 상담력이 이 디자이너의 능력치의 거의 8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테크닉이죠 내가 어떤 상권에서 일을 하고 어떤 상권에서 내 살롱이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대화 주제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권에서 제가 매장을 하나 하고 굉장히 핫한 상권에서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권의 주거 상권에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할 때는 당연히 이 고객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맞춘 눈높이를 서교동에 와서 하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내 고객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스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도 다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교육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지 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트레이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나 기타 등등의 트레이닝 등도 이루어져야겠죠 첫 번째로 얘기한 건 기술력 두 번째 얘기한 건 상담력 세 번째 얘기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여과 없이 얘기를 하자면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자님들 아시잖아요 원자님들 여기 오셔서 제 교육 듣고 같이 트레이닝 하고 같이 하시면서 원장님 저랑 같이 트레이닝 해서 매장 매출 300% 올리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원장님들은 노력을 덜 해서 매출이 안 얻은 거고 원장님은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서 매출이 300%나 느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간 8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투자했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죠 SNS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블로그랑 인스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블로그랑 인스타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내 스타일을 어필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 안에서 내가 성과를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짚고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공하지 못하는 디자이너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열심히 출근해서 열심히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물론 너무 안타깝죠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장님들처럼 저랑 같이 트레이닝하면서 저랑 같이 경영 수업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서 성장하셨다면 그 디자이너한테 안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오너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장은 변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다 열심히 하고 싶어해요 잘하고 싶어해요 세상에 돈 못 벌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살롱을 선택을 해줬을 때 내가 그 가치에 맞게끔 이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건 우리의 위무와 책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그러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매장에서 원장님의 디자이너 중에 잘 안 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디자이너나 원장님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재밌게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깨달은 게 많으시잖아요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면 분명히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업 이어나가 볼게요 네 turist acceleration 밑에 퍼포드 으 이렇게